아 안돼. 여기 여기 상륙 못해요. 닫혀 닫혀. 아 발 다쳐요. 발 다쳐서 안돼요. 아 가고 싶어요? 그럼 살짝 가도 돼요. 네. 응 Square. 응. 가고 싶어. 에이 두 단지 할 것 같네요. 네. 뇌이저 천리포 낭세섬 앞에 와서 히피코리아 말리포양 스포츠클럽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약을 타고 노를 젓는 연습을 하면서 맑은 천리포 낭세섬 앞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발 조심하세요, 닫혀요. 발 닫혀요. 발 닫혀요.